편안하시죠? 가져갈 수 있는 제가 먼저 이렇게 살짝 살짝 발라드린 다음에 깜빡깜빡깜빡 냄새가 날수록 손으로 덮어서 손으로 덮어서 손으로 덮어서 제거하는거거든요? 걱정하실거 위원자분 현자분 현자분 지금 편안하시죠? 네 그러면 저희 렌즈 삽입술 제 삽입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자분 지금 렌즈 렌즈 착용하고 계신가요? 아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렌즈를 좀 먼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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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렌즈 담아갈 통 가져오셨을까요? 아 그러면 저희가 이 통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열어서 빼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먼저 빼드릴게요 자 이 집에서 통에 하나 넣어드릴게요 자 그 위쪽도 빼드릴게요 지금 렌즈를 빼서 약간 잘 안 보이시죠 좀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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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근데 오늘 저희가 렌즈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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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을 영구적으로 해드리면 따로 렌즈를 끼지 않아도 잘 보이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일단 저희 장갑 제가 먼저 좀 끼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쪽도 장갑 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환자분 저희가 어 좀 이 눈가에 눈가에 메이크업이나 좀 먼지들을 제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걸로 지금 제거를 좀 해드릴게요 손 부드럽게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저분 지금 이 눈매는 클렌징을 해줬지만 안구독 안구독 소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독액을 도포해줄 거예요. 조금 차가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살짝 불편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눈을 감지 말고 충분히 떠주세요. 자, 그러면 이쪽 눈부터 동포해드릴게요. 네, 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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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반대쪽 눈부터 해드릴게요. 자, 차갑습니다. 자, 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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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넣어 드릴게요. 이 소독약은 많이 넣을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자, 넣습니다. 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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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청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좀 버려드릴게요 좋아요 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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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눈을 잠깐 이걸로 덮어드릴게요 살짝만 덮어드릴게요 좋습니다 바쁘시지 않으시죠? 네 꾹꾹 소독약이 소독약이 안구에 완전히 스며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소독은 지금 다 됐어요 그러면 저희 마취 마취 들어가겠습니다 환자분 마취는 연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연고는 안연고라고 써있긴 한데 이게 향균 마취 효과가 향균 마취 효과가 있는 거라서 연고로 마취도 하고 이제 좀 촉촉하게 저희가 시술 중 촉촉하게 안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눈에 도포해드릴게요 네 그냥 이렇게 해놓고 눈에다가 도포를 살짝 해드릴게요 이쪽도 그럼 다음에 저희가 이 면봉 이 면봉 빛의 향균 멸균 면봉을 이용해서 안구에 발라드릴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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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드린 다음에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이렇게 되셨고 저희가 이 반대쪽 눈도 마취연고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나오신 거 보이시죠? 이쪽도 이제 이렇게 도포를 도포를 해드리고 아까처럼 이쪽도 밑에도 이렇게 네 되셨습니다 인터넷 자 이제 terminar ich срав 좀 잘 보이시죠? n 흡수가 굉장히 굉장히 빠른 제품이랍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열어드릴거에요. 각막을 열어드릴건데 이 레이저가 좀 많이 밝아서 눈이 굉장히 눈이 굉장히 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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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드리면서 불을 좀 비춰드릴게요. 이쪽 눈부터 좀 밝을 수 있어요. 좀 타는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정상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쪽 눈도 열어드릴게요. 자. 밝을 수도 있어요. 좀 예쁘세요. 네. 네. 되셨습니다. 자. 자. 조금 손으로 덮어서 진정시켜드릴게요. 네. 네. 되셨구요. 이제 각막을 열어드릴건데 잠시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네. 아. 지금 레이저로 이 각막을 오픈할 부분에 살짝 찢어서 열어놨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열어드려야되요. 잠시만요. 네. 아.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구요. 아. 요 소린데 좀 무서워보이고 소리가 무섭긴해도 전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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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렌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쪽부터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각막을 밑에서부터 열어드릴게요. 지금 열어드린 각막에 렌즈를 삽입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렌즈 삽입해드릴게요. 한국 верхrás Vienna 정 guilty 딛 태양 톡 People atique ת 오 눈 salmon irsin 함 工 정확하게 안구에 뭉착되게 네 잘 안보이는게 정상이에요. 자 이쪽도 네 다시 이쪽에 가서 이쪽에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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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잘 안보이는게 미물감이 느껴지는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로 다시 한번 고정시켜드릴게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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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보이는게 정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각막을 다시 닫아드릴거에요. 알겠죠? 각막을 닫고 레이저로 다시 덮으면 잘 보이실거에요. 네 네 각막을 닫아드릴게요. 네 반대쪽도 닫아드릴게요. 네 반대쪽도 닫아드릴게요. 네 반대쪽도 닫아드릴게요. 네 네 어떠세요? 제 손 보이시나요? 이쪽 손도 보이시나요? 아 네 그러면은 잘된거에요. 네 아프시지 않으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막을 닫았으니까 어 아까 도포해드린 소독약을 한번 더 넣어드릴게요. 네 자 아까 넣어드린 소독약이구요. 저희 쪽을 이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모아주세요. 다음 한 번 더 이쪽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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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좀 밝아진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레이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쪽도 다시 불빛도 한번 따라와 볼까요? 네, 지금 눈이 잘 반응하는지 확인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아래도. 네, 좋습니다. 지금 수술이 너무 잘 되셨어요, 환자분. 네, 지금 좀 어떠세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위에 이 불빛도 선명하게, 전구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저희 불빛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어떠세요? 네, 불빛이 번져 보이고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네, 그게 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술이 다 끝났으니까 일어나셔도 되거든요. 살짝 일어나서 환자분 보실래요? 어, 제가 앞으로 갈게요. 네, 지금 마무리는 다 되셨어요, 환자분. 걱정하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음. 어, 이제 나가셔서 접수, 수납하시고 약 처방. 약 처방. 약 처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일주일 뒤의 경감으로. 일주일 뒤의 경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